제45회 평창노산문화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평창종합운동장 1원에서 펼쳐집니다.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며 8개 읍면 전통 민속 경연을 시작으로 노산성충의제, 체육대회, 거리축제와 노산가요제 등 40여 개의 다양한 민속 문화 체육 행사가 진행됩니다. 특히 내일은 종합운동장에서 8개 읍면 주민들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입장식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평창강 둔치에서 MBC 가요베스트가 불꽃놀이와 함께 열려 축제에 열기를 더합니다.